jackson's World 올 준비 감사합니다. 이거 잠깐 멈추고 그 뭐야. 팬 짜님들이 마인크래프트로 뭘 만들었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어색하네요 어..왜 이렇게 숨막히지? 숨 쉬고 계시죠 여러분? 이야 멋있다 오 뭐야 여기 어? 나 어디 갇혔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 여기서 시작이에요? 아 이거 타면 되나요?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오 됐다 됐다 준비? 네 준비하시고 엄마님의 생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아아!!! 아! 아 잠깐만! 아 너무 빨리 가요! 와! 와! 하나, 둘, 셋, 넷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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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생신 신경.. 위에 좀 봐주세요 복죽까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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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이거 크리에이티브 모드라 아까 전에 미리 보내놓은 거 하나가 길을 막아가지고 오 됐다 됐다 오!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κ отк 쳐..? 오 노안ına dark 오! 길이 끊겼는데.. 이게 맞아요??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게 맞아? Too good 오 minus 오 오! 오oof vessels 맞구나 오오! 와 여기 TNT가 막 있는데? 안에 저 들어가서 저기 상자 한 번 주시겠어요? 잠깐만요기 이거 맞아요? 와 다이아 재단에 있는 오 깜짝이야 와 생일 축하 편지도 있어 이거 편지 읽으면 되나요? 근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아니 이건 좀 엄마님이 그거 하실 것 같아서 아 이 십자가 뭐.. 이상해요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다이아 가능? 네 마크 케이크에도 불 붙여주세요 아 마크 케이크? 여기 안에 부시돌 있거든요? 하나 챙겨가지고 이거 어디다 붙이면 되죠? 나와주세요 아 밖으로 나가는 건가요? 오.. 오.. 왜 나 안 되지? 어 됐다 됐다 아 이게 초.. 초가 다 TNT였구나 아래에 있는 TNT에서 아 TNT에서 펴야 되나요? 아 TNT에서 펴야 되나요? 이거 붙이면 바로 터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주세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주세요 오.. 오.. 아 이게 뭐야 아 감사합니다 나 개박살을 내놓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어 개박살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그 컷팅시켜요 선반님 아 케이크에 또 뭐가 숨어있나요? 짜잔 자 가루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찾지? 어.. 안에 뭐 없는 거 같은데요? 뭐 있지? 이거 다 개박살 해야 되는데 다 잘라네 오.. 뭐 있다 뭐 있다 찾았다 오.. 보석반지 이건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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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 먹어도 되죠? 맛있네요 보석반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계속 당근을 그렇게 계속 당근을 그렇게 맹렬하게 드시는 거죠? 다른 뜻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거 만드느라고 생각했어 저거는 뭐예요 근데? 저.. 저.. 인간 모양? 선반님이요 아 저거 저예요? 선반님이요 아 저게 저예요? 오 케이크 예쁘다 이거 근데 녹화.. 녹화도 누가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제가 하고는 있어요 뭘로 찍고 계세요 참님? 그냥 엑스플릿이요 오.. 저 단디캠으로 찍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이거.. 그거.. 뭐지? 치즈모드가 안되면은 그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아.. 너무 복잡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뭐.. 그 모양만 비슷하면은 알아보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냥 저희가 다이아케익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네 그렇게 합시다 이게 뭐잖아요 다이아케익이요 아닌 거 같다고 그러고 그래서 선반님이 골드라고 그러면 돼요 네 하하하하하 터지면 다이아가 딱 나오는 건가요? 그 뒤에 목표에 터지는 그걸 컨트롤 할 수가 있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학적 계산으로 입구와드리고 들랐다.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다. 가운데 채우고 있을게. 어머 깜짝이야. 터지는 모양이 랜덤인데요, 이거. 예. 그냥 터지. 어? 이거 뭐야? 잠깐만, 나도 떨어진다. 이거 밑에가 별로 안 깊은데 어떡하지? 그러게요. 케이크 안으로 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다. 오, 나는 다 이해됐어. 약간 이렇게 빨간색만 TNT고 안에는 싹 비우고 초를 TNT로 만들어가지고 초에다가 라인업을. 테이크는 겉에만 해놓고.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무반주로 불러야 되는 거죠? 생일 축하합니다. 기타, 신나요? 기타 치시게요? 제가 한번 노력해볼게요. 오오.. 연습하고 있어볼게요. 어.. 와.. 와우.. 뭐지? 음.. 와.. 그.. 네.. 심..이.. 기타 배우는.. 누구야? 심즈가.. 기타 엘렉터에서 치는 노래 같아요. 어, 저 배워왔어요. 해볼게요. 와우 부금 깔아주세요 근데 그냥 이렇게 크니까 다 다 다 다 다 4밖에 안 들리는데 너무 어렵네 기타 못 치겠어요 뭔가 좀 동그란 기분이 들어요 아 저기서 잘못됐구나 치지 않나요? 맞아요 조금 찌그러져도 뭐 찌그러질 것 같다 그러면은 마음이 찌그러져서 그렇다고 세계섬을 전달하는데 남탓하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송님 오른쪽 한 칸 더가 센터 같아요 여기 여기 송님 여기 여기 아 저 앞에 안 보여요 여기다가 다이아 반지를 어떻게 만들까요 아니면은 다이아 반지를 만드지 말고 창작을 하나 만든 다음에 안에다가 메모지 같은 거 쓸 수 있던데 그래서 다이아 가능? 이거 써놓고 아 그 그렇게 하고서 그 주변에 계란 30개로 채우면 안 돼요? 아 책에 뭐라고 쓰죠? 다이아 가능? 다이아 가능 기업 니은으로 하면은 간야가 되나요? 누가 봐도 가능 아닌가요? 인사 같냐로 읽고 망했다 아이고 우리의 찌그러진 마음 졸님 한 번 편지 보실래요? 아 열받겠다 이거 이거 누가 썼는지도 나오네요 어? 아싸 잠깐만 아 다 같이 했잖아요 안했는데요? 저도 안했는데 TNT가 날아가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죠 영상에서 거대한 계획을 준비했던 선반 유튜브 팀 그렇게 인트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꾸지어 말 걸 넣고 송님 뭐하고 계세요? 저 실험이요 적당히 세워서 터트려보려고 저희 실험반으로 합시다 여기 초가 초가 아 떨어져 네 이렇게 된다고 하고 터트려볼까요? 네 뭐? 아 찐트 떨어지네 위에 떨어지네 어떡하지? 그러면은 여기 입구를 내서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입구로 가서 일단 메시지를 확인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안에서 터트리기 아 저 TNT는 다 가려놓고 음 아니요 TNT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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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장하게 웅장하게 하하하하 당기다 진짜 그러면 바닥에도 아예 TNT로 해놔가지고 다 터트려버리는 것 같아 우와 장식이다 우와 우와 장식이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케이크 같다 이제 여기에 오 가이아를 그려야 되잖아요 저희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일단 테두리를 그린 다음에 그 안을 색칠하는 식으로 네네 그렇지 이거 그림 이상한데? 하하하 하하하 약간 이상한데? 저 스킨 같아 울트라맨 진짜 울트라맨 같다 뭔가 부끄러운 다이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하하하 근데 뭔가 이쁘지 않아요? 뭔가 기분이 이뻐 우와 대박 이쁘죠? 네 안 해도 봐주시면 안 돼요? 어? 저 불러 갈래요 저도 위에요 우와 우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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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와 대박 멋있다 이다 보라색만 조금 박아서 네! 오~~~ 아니 점점 훨씬 달라 보여! 십자가? 준비 2개 만들어야 겠네! 누가 봐도 죽으러 오는 되잖아요! 입이 아파서가 붙어! 근데 이거 저렇게만 해도 아래까지 터지려나? 한번 나와 보실래요? 진짜 이상해요! 어우! 되게 뭐해요! 3개만 하면 안 돼요! 시끄만 해요, 딱 30! 그 케이크 내일 주문하시는 분한테 연락해볼게요. 저는 집에 프로용 탬버린이 있거든요. 와.. 아 뒤에 흉무리로 사람 두 명 이렇게 세울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그 흉무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같아요. 아 좋다 좋다. 이게 뭐야. 감성의 눈이.. 개무었다. 케이크 되게 잘 만들었는데. 다른 걸로 다 망치고.. 양손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 어때요? 이렇게? 멋있다. 멋있어요? 한 손엔 용암. 아 용암 용암. 용암 용암. 근데 개멋있어요 약간. 오야. 그 진짜 진짜.. 완전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하나 둘 셋. 진짜 고양이 같은데요? 하는 거 방해하는 고양이. 이거 그냥 냅두면 쌈 나요. 쌈니. 다 좋아합니다 뭐. 네 유자식 Samuel이. inci